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평화올림픽 시전을 위해 전 세계가 한몫 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결단만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은 표결 없이 전원 동의 형식으로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일주일 전인 내년 2월 2일부터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25일까지 전 세계가 휴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의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미국과 중국 등 세계 157개국이 공동 제한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평창이 추구했던 평화올림픽 실현도 가시화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만큼 강력한 구속력은 없지만 전 세계가 올림픽 기간 휴전에 동의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마지막 고비만이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아직까지 모호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입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는 월드컵 대회 등 출전권을 따야 하지만 아직까지 출전 자격을 얻은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IOC 차원에서 와일드카드 부여 등 참가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북한이 결단만 내리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유엔 총회의 특별 연사로 나선 김연아 홍보대사도 세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올림픽 참가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조기에 확정짓고 평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재반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